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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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사의 사랑! 카트! 카트! 아이야야! 사랑을 주셔서 갓 카트! 아 도대체 어떤 영상이 나오길래? 아유 역시 점심 후에 먹는 이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참 맛있다고 부장님 오늘 회장님 어디 미팅 가셨다고 하더니 우리가 좀 여유가 있나 보네요? 자유 시간 좀 주십니까? 아 좀 이제 점심도 먹었으니까 전전히 뭐 또 핸드폰도 좀 보고 어 좀 자유 시간을 갖도록 하자고 소인트는 뭐하고 있나? 예 저는 지금 계속 업무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! 우리 저기 대리랑 팀장 저런 우리 인터넷 자세를 배우란 말이야 어떤 자세? 점심 먹고 커피까지 내가 사줬으면 열심히 일하려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? 갑자기 왜요? 화를 내라고 적혀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야 대본대로만 가 그래서 어쨌든 간 좀 쉴 겸 해가지고 아니 쉬지 말라고 방금 화내놓고 대본대로 가는 거야 요즘 직장인 밸런스 게임이라고 혹시 뭐 들어봤나? 아 직장인 밸런스 게임은 안 해봤어요 이번 참에 우리 완판 상사배 직장인 밸런스 게임 한번 해보죠 면접관이 전 애인인데 면접 중 같은 조언이 전 애인 면접 중 같은 조언이 전 애인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닙니까? 면접 중 같은 조언이 전 애인인 게 낫지 않습니까? 훨씬 낫지 않습니까?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전 애인이 면접을 보고 있다면 너무 힘들 수도... 일 때문에 헤어진 둘인데 이제 면접관이 질문을 합니다 일이냐? 사랑이냐? 일입니다! 라고 얘기하기도 민망하고 사랑입니다! 라고 얘기해도 민망한 그런 상황이 그래서 두 번째가 애인과 한 시간 싸우기 그리고 상사에게 한 시간 혼나기 저는 차라리 애인과 한 시간을 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 저의 논리도 펼 수가 있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거든요 부장님은 어떠십니까? 싸우더라도 남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일을 잘하는데 성격이 거지 같아요 일은 굉장히 못하는데 성격이 너무 좋아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? 일 못하면 성격도 안 좋아 보이기 싫다고? 일을 못하는데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면 내 성격이 나빠지기 때문에 술 안 마시면 혼내는 혼대회식 장기자랑 준비해야 하는 개인기회식 아니 무조건 난 밑에는 신나가지고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사실 어어 저거 왜 이래? 네 완판 상사 이기광 부장입니다 10초 홍보 영상을 준비를 하시라고요? 예 알겠습니다 완판 상사로 홍보해야 한다 이 말씀인데 어렵습니다 10초 홍보 영상이라 아 큰일 났네 이거 더 많이 펴줘줍니다 홍참 치나 봐 헤드락을 하면 어떡하나 인턴 안녕하세요 알겠습니다 한해 방송팀에서 카메라도 들려왔습니다 아 좋아좋아 그냥 뭐 아이디어 자유롭게 판넬을 준비했어요 제가 아 이게 뭡니까? 4컷 정도로 저희가 할 건데 그림 또 그려주시고 콘티를 짜서 내용을 좀 적고 소닝톤이 오늘 컨디션이 좋아 보이네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곧 부장 되겠어요? 예 한 번 또 탈환해야죠 그래서 일단은 그림은 그림은 우리 양 팀장이 그려야 하지 않나? 아 제가 그리겠습니다 그래 글씨를 내가 그러면 글씨를 내가 한 번 적어보겠네 글씨를 이렇게 앉아가자 자 여기서 보지 않고 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잖아 우리는 바로 완 너무 대놓고 아니 이거 패러디니까 이거 뭐 보십니까? 어? 혹시 뭘 베끼려고 아이 뭘 베납니까 우리 회장님이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계속 완전히 하이트로 사내 카메라로 아 진짜 그림을 그린다 일단 100% 할 수 있는 거기까지 씩? 이게 누군가 이거 자리 가시죠 미리 좀 아니 저거 촬영 좀 하고 계십쇼 연습 한 번 하십쇼 글로벌 기업들에서 그 요새 홍보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고 아 맞습니다 나왔어 아 예 홍보 영상 나가면 왜 애플 사과 쪽에서 따라할 수도 있겠어? 아 예 맞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아 좋네요 우리 팀의 콘티 입니다 양 팀장 양 팀장 양 팀장 양 팀장 오늘 부장님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마지막 또 반전이 있기 때문에 반전이 전의적이지 않은 부장의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직접 우리 팀장의 모습을 찍겠다 뭐 bgm cg 이런 거 사실 필요 없습니다 아 저는 그거 좋던데 필요하십니까? 아 요새 양 멋있갱이가 부르던데 아 그 양 멋있갱이 그걸로다가 깔아볼까요? 아 잠깐만요 신 신 신 신 신 그 노래가 아 그걸로다가 나오면 아 좋아요 좋아요 환상사는 홍보해야 하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 할 게 없습니다 아 뭐야 이구동성 게임이야 뭐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밝혀있어 아 가장 중요한 초필살기다 2인 독백 그런 느낌 그림 누가 그렸어요? 혼이 왜 이럽니까? 아 윤대리님이 또 그렇습니다 저희는 좀 대사 위주로 가고 그쪽도 bgm 필요 없어요? 저희 있어야 됩니다 신 신 신 필요 없어요? 그럼 그걸로 하겠습니다 신 신 신 신뢰 실례가 안 된다면 이거 얼굴에 한 번 대주십시오 어 어 어 두바라기 어 야 욕심낸다 윤대리 욕심낸다 야 이거 이거 어 어 김흥국 선배님 아 약간 이런 중절모 스타일로 어 어 두환이 이보게 두환이 바람처럼 스쳐가는 어 이보게 두환이 어 바람처럼 스쳐가는 한 팀씩 한 번 촬영을 해보도록 하자고 자, 가겠습니다 하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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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반갑습니다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! 완판상사의 양 팀장입니다 자, 그렇습니다. 홍보 영상을 찍어볼 텐데요 그... 10초 땡! 어떻게 할 겁니까? 10초 끝났어요 본인들도 편집할 거잖아요 넘어가요 넘어가 자, 바로 한 번 완판상사로 4행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! 완! 완벽함! 판! 판매 스킬! 상! 상사의! 사! 사랑! 바로! 원판상사입니다! 여러분 감사합니다! 믿고... 자, 하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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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까? 원테이크 아닙니다, 우리 잘라갑니다 자, 그다음 우리가 찍으면 투샷 마지막에만 도와주세요 아, 야야야!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모 니 겁나단다 일단 100% 팔수 가스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 너, 너 앉아 큐! 작고 쉬운 것부터 가스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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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각도 다른 각도 하나씩 하나씩 가스 자, 투샷! 저희 도와주십시오 아니, 둘이 코스 연달고 뭐 하는 거야? 자, 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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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! 와우! 가스, 됐어! 자, 들어가! 아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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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! 아, 몸이 뭐야? 자, 큐! 아, 기특해 내가 좋아진다? 아, 도대체 어떤 영상이 나오길래? 아이, 큐! 야, 너도 팔 수 있어? 자, 아이씨! 자, 까뜩! 자, 이거 팩집해서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래, 뭐 어쨌든 오늘 고생이 많았고 자, 퇴근을 하도록 하지 자, 수고하셨습니다! 자, 님이 왜 그러지? 밖의 자외선이 저, 저, 그만하면 기차에 들어가게 자, 반갑습니다 양 팀장님 안녕하세요! 완판 상사의 양 팀장입니다 사행시를 준비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! 자, 완! 완벽함! 판! 판매 스킬! 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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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! 아이고! 예! 이것이 완판 상사! 이구장입니다 예! 여러분! 완판 상사! 파이팅이에요! 일단 힙합할 수 있는 작고 쉬운 것부터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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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아, 기특해! 막 내가 좋아진다 야! 너도 팔 수 있어 자, 이씨! 참 자, 이씨! 자, 이씨! 자, 이씨!